안녕하세요 컴온 밥 먹자 페퍼 진실이모 페퍼 어딨어? 진실이모 페퍼 그랬죠? 오 페퍼 진실이모 왔잖아 페퍼 어딨어? 페퍼 이리와 페퍼 진실이모랑 왔지? 페퍼 그랬죠 또 솔팡을 가지고 페퍼 왜? 좋아? 이리 이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바다 쪽으로 걸어가 볼까요? 좋아요 가자 엄마 모자 주워 온 건데 괜찮아? 네 그냥 햇빛만 가리면 돼요 오 너무 좋다 바다로 가보세요 와 벤 벤 벤 벤 벤 벤 벤 어 들어갔어 이리 엠 벤 벤 이리 이리 너무 귀엽다 그치? 가자 가자 아니야 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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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냥 막혀있어 우와 여기서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멋있다 나도 여기서 찍어줘 오 이거 뺏어 옳지 이리와 이리와 갖고 와야 돼 아 미안 난 여기가 단가 봐 아이 아이 줘 아이 이리와 아이 이리와 아이 갖고 와 아 귀여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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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C 아아 아 아이고 더 가득 타... 와 아 이 부분 더 가득 타 가득 take la 와 SHE 진짜 좋아요 wrote 뭐지? 빨리 와! 아 여기 뒤에 있잖아! 태포가 찾았다! 태포가 남았다! 대조 어떻게 해 어떻게 안 해? 너 목욕 시킬거야? 아니 대조야! 대포 왜 갑자기 깨지지? 세게 던지면 돼 그냥 이렇게 해봐 안쪽은 이렇게 해야죠 세게 그렇지 그렇지 1구는 원반이 아니여서 1구 원반 아세요? 뭔지? 7월만 이뻐요 그거 사주연상에 한번만 더 길러주시자 저희 물어쓰다가 가져온게 한 10년 안 쓴 거라서 그런지 안 켜져가지고요 제가 혹시 뜨거운 물을 가져왔는데 될 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 좀 더 부어볼까요? 조금만 부을까 조금만? 과자를 먹어야 되고 죄송한데 마지막 입새거든요 마지막 입새 어 풀린다 풀린다 풀려? 아니요 페퍼야 저기 있다 페퍼야 너 이놈은 이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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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압조씨도 갖고 왔어요 여기에 쓰레기는 여기다 버려주세요 네네 김밥 맛있지? 아니 이거 파면 저기서 쇠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저거 우물이야? 습관이야 습관이 어머머머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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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땅을 파야지 이렇게 맛있으면? 우물처럼 묵네 왜? 기분 내는 거지? 밖에서 먹으니까 또 이게 또 나은 맛이야 맛있는데? 왜 그래? 차이야? 내가 왜 이렇게 꾀질뜨려?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러워? 어이 무슨 양반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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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진짜 못 간다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 죄 아는 거 그거 아나? 야 봤냐? 못 봤어 나 미안하다 깜빡 참들었어 참 거기 언제까지 파실 거야 선생님? 뭐가 달라지나? 일급수 내나 그러면? 왜 여보? 정말? 네 오 ваши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